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릉시와 양양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강릉시와 양양군이 한 선거구로 조정됐고, 속초시와 고성군은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재군과 묶여 공룡선거구로 짜여졌습니다. 동해시와 삼척시, 태백시, 정선군은 현행대로 묶여 도내 선거구는 8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.